다시 시작할게요 달돌아! 와 어마어마한 곳에 왔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일산 현대 모터 스튜디오입니다 현대모터 지금 보면서 눈 돌아갔어요 여기 약간 그 현대 역사가 담긴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. 저기 보면 저희가 광고했던 펠리세이드도 있고. 맞아 맞아. 그리고 넥서. 수소차 넥서. 넥서 넥서도 있고요. 아 진짜 멋있습니다. 와 대나무도 있어. 대나무도 팔아. 공간들이 너무 멋있게 돼 있네요.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무엇을 하나요? 오늘 달려라 방탄은 보물을 찾아서입니다. 와! 보물 찾기 좋아요. 힘든 여정이 되겠군요. 첫 번째 몸풀기로 보물 찾기를 위한 힌트 얻기 배 게임을. 와 중요합니다. 힌트 중요하지. 힌트 중요해요. 네 가장 중요해요. 또 또. 보물은 여기 어딘가에 다 숨겨져 있어요. 어 여기. 저 이 차들이 보물 아니겠습니까? 아니 여기 일곱 명의 보물 있잖아요. 첫 번째 게임입니다. 간단한 넌센스 퀴즈로 준비했습니다. 아 넌센스 못하는데 네. 자동차 밑에. 아 난 모른다. 사는 물고기는 무엇일까요? 언더러시. 차 밑에 물고기. 차 밑에 있는 거 잘하잖아요. 전혀 감동하네. 아 그래요? 차 밑에 사는 물고기요? 어? 뭐야? 차 밑에. 물고기가 한자로? 어. 어이요. 어이요. 뭐냐? 가미터. 차 밑에요? 엔진이 뭐. 바퀴. 차 밑에 땅이 있겠죠? 진. 정답. 타이어. 정답. 이건 뭐 거의. 더맥을 주네. 아 나는 진짜. 야 이거는 거의 형 이렇게 차파하니까. 너희들은 왜 안 먹었어? 너희들은 왜 안 먹었어? 너희들은 왜 안 먹었어? 차이가 좀 신기하네.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팀입니다. 그래요 형. 우리 팀이야 우리? 팀이야 우리. 팀이야 이렇게 인전 아니에요. 오케이. 오케이. 한 문제밖에 없어? 형이 형이 가져왔어요. 아 힌트를 계속 줘요? 맞추는 사람이 가져가라. 그래 그러자. 야. 힌트가. 힌트가 그냥 위치를 알려주는데? 아래? 응. 뭐야 근데 숨기고 있어요. 그걸 왜 숨겨요 형? 아 단체야? 봐봐. 위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. 야 이거 이거 진짜. 가져가진 말고. 왜 하나만 줘봐. 아 형님.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. 야 진짜. 바보야? 진짜 왜 이래? 오케이. 오보라고 있어. 결국은 이거 주려고 그냥 퀴즈 한 거네.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잘못 문제 이구동성 퀴즈입니다. 문제를 들으신 후 3초 안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. 현대차인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는 누구일까요? 하나 둘 셋. BTS. 정답. 오케이. 정화. 어 좋습니다. 이것의 몸값은 억단입니다. 저거 네 저거 저거 저거. 아까 내가 가서 찾아봤자. 이것의 몸값은 억단입니다. 바로 여기 있네요. 이것의 몸값은 억단입니다. 세 번째 퀴즈입니다. 최초의 전기차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? 전기차를 만든 사람? 그러니까 최초의 전기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. 혹시 토마스 에디슨이. 아 아 정당이 하라는 거야. 5번이 앨런 머스크인 거 봐서 5번인 거 같아. 나도 나 5번인 거 같아. 가겠습니다. 정답. 하나 둘 셋. 앨런 머스크. 테슬라네. 테슬라네. 니 아니에요 3번. 정답을 그냥 한 번 더 드릴게요. 3번 맞다니까. 하나 둘 셋. 3번. 어? 야 로버트. 에디슨이네. 잠깐만. 로버트. 거시기. 토마스. 토마스. 전기하면 에디슨이지. 1번. 1번. 5토네. 아니 맞을 수도 있어. 혹시 4번 선생님 이름이 뭐였죠? 로버트 앤더슨 이름이 너무 임팩트가 없는데. 에디슨이라고? 1번 2번 4번 중이에요. 난 2번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. 2번. 오케이. 2번 가시죠. 아니 잠깐 2번 에디슨이잖아. 아니 근데 에디슨이. 형이 계속 에디슨이. 에디슨이 전기차 만든 거 아닌 거 같아. 차는 아니야. 차는 아니야. 반전으로 에디슨이면 어떡하려고 그래. 반전으로 에디슨이면 제가. 다시 공부했다고 생각해야지. 4번일 거 같아 뭔가. 4번 아니면 1번이야. 정답이 아닐 거 같은 사람이 정답일 거 같아. 로버트 준이. 나의 합리적인 추론을 들어봐. 첫 번째. 테슬라랑 엘런 머스크 사이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끼워놨어. 맞잖아. 아니 오토 에디슨 테슬라 머스크 뭔가 다른. 임팩트가 있잖아. 로버트 앤더슨. 뭔가 처음 들어오면 소소한 이름이야. 너 왜 앤더슨 씨한테. 아 4번 가야 돼. 맞잖아. 납득됐어 납득됐어. 4번 가. 가자. 1 2 3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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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랬으면 내가 맞아. 테슬라랑 머스크 사이에 통 들어오는 분이 계셔. 야 진짜. 내가 말랑말랑하네 달라. 진짜 말도 안 된다. 진짜. 아 진짜 말도 안 된다. 어? 보물상자를 발견해도 손을 줄 수가 없대. 넌 아니구나. 형이 날 숨을 칠 수 있을 거 같아? 뭔가. 뭔가 차. 차. 차를. 문을 닫았을 때 뭔가 띠링 뜨면서 뭐가 뜨는 거 아니야? 어 막 갑자기 막. 갑자기 막. 막 갑자기. 포로그라면서. 어. 뭐. 여러분은 도운 거야. 오케이. 일단 다음 히트. 사실 넌센스 한 번 가겠습니다. 아 형. 형이 잘 해야돼요. 집중해요. 아니 3번은 넌센스가 아니었어. 가동차가 놀라며. 가놀라요. 가동차가 놀라며. 가동차가 놀라며. 가동차가 놀라며. 가동차가 놀라며. 가동차가 놀라며. 가동차가 놀라며. 빨리 받으러 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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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러 가요. 형. 형 이거. 주저 좀 봐. 왕선이 형 씨 받은대요. 이 형. 이 형 빅데이터예요. 아직에는 빅데이터라고. 기다리고 있었구나. 아 이 형 씨. 아 이 형 씨. 기대를 놓치지 않는 사람.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. 아 카놀라요 깜짝 놀래라 정말. 야 보물상자네. 단 한 개래. 네. 다음 넌센스 퀴즈도 있어요? 넌센스로. 넌센스가 재밌네. 힌트가 더 있어요? 형만 잊잖아 지금. 자 그럼 넌센스. 가겠습니다. 자동차가 울면 무엇일까요? 자동차가 울면 울면. 자동차가 울면 울면. 자동차가 울면 울면. 자 뭐야 힌트 뭐야. 난 창의력과는 좋은가 봐. 여러분 힌트에 집중하세요. 이것은 감정이 없습니다.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. 힌트가 중요하네 힌트들이. 자 이번 문제는 휴지 불기입니다. 나 한번 채 볼게. 총알이. 나 혼자 일문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. 형. 그냥 워샵 원키로 끝내줘. 뭐 이런 거. 윤기야 니가 다행이다. 예능 생각하지 말고. 윤기는 불어봤잖아요. 시작. 오 야 야. 오 야 윤기야. 야. 야 됐다. 야 윤기야. 야. 종이 인형. 어 형. 맘이 왜 아프냐. 저는 우리 멤버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민이 몇 초 몇 초. 15초 예상합니다. 딱 20초만 하고 내보겠습니다. 오 야 20초면 뒤에 사람이 2초만 해도 되지. 준비 시작. 지민이 안 된다. 지민이 진이 형만 믿자. 지민이 형 몇 초 가요. 형 끝납시다. 지민이 형 이런 거 잘해. 형 40초 가능. 40초. 오케이 지민이 형 40초. 이런 거에 강해. 희한한 거에 강해. 저 형이 딱 얘기하는데. 자 잠깐만. 웃기지마 호흡이 안 되니까. 아무도 안 웃겼으니까. 야 입 다르고 있어. 니네 존재 자체가 웃겨. 뒤돌고 있어. 오케이 쟨. 준비 시작. 이거 어떻게 해요. 이긴 뭐야. 최 형. 저 형 너 뒤돌고 있어. 차에 좀 들어가야 해봐. 준비 시작. 오 이거 아 이게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등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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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 1쌈 아니 이해가 이건 어떡해요? 6초 1쌈 6초 1쌈 형님 우리 데뷔를 맞췄네 6초 1쌈 6일쌈 가만히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시켜주시죠 그러면 요번에 도전하는 걸로 209초 가자 6초가 나왔어 준비 시작 아니겠다 6초 1쌈 6초 1쌈 하겠습니다 6초 1쌈이지 6초 1쌈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못한다 이거 진짜 어렵다 도전 야 도전 준비 시작 야 남준아 너 진짜 심각하다 준비 시작 야 남준아 너 진짜 심각하다 3초 야 무슨 3초 때가 나오냐 나 때는 나도 못할 거니까 빨리 끝낼게 지금 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정국아 네가 마지막 해라 지금 7초 때가 나 못할게 못해 7초 때가 나밖에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자 정국 30초 가자 준비 시작 오 야 정국아 이렇게 해야 되네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아 와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야 이거네 와 얘네 뭐 휴식 짧으냐 야 뭐 이런 것도 살아 얘네 뭐 휴식 짧으러 불은 평하다 생각 아이고 아이고 야 되게 살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야 우린 방법 알아도 못할걸 오케이 오케이 자 정국아 살려갔다 짧게 쳐야 돼 짧게 15초 15초만 해주면 돼 형아 내가 먼저 해도 되냐 형아 짧게 짧게 부담돼서 그래 정국이를 먼저 시켰어야 된다 그러게 야 약하게 불어야 돼 자 짧게 짧게 쳐야 돼 도전 시작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 제이홉이 간다 제이홉 30초만 20초만 하자 다 비켜라 마지막 구원 투수 제이홉이 간다 제이홉 9의 말 투아웃 야 이거를 7명이서 카라 제이홉 60초 버티는게 제이홉 짧게 짧게 방향만 잘 설정하면 돼 시작 아 포어볼이었네요 밀어내기 게임 끝 야 너 진짜 못한다 제이홉 아 민망해 나 이제 또 마지막 안할라 했어 아 민망해 잘했어 괜찮아요 고생했습니다 잘했어 이번 미션은 어려워 어려워 정국이가 잘한거야 네 아 어렵다 야 너네 진짜 반성해라 5초 이하는 저 몇초에요? 아 진짜 5초 이하 진짜 반성해라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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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못했어 응 반성해 우리가 누가 제일 잘했냐 정국이구나 그 다음 나야 아 그래요? 처음 1초 1초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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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해야 돼 아이고 말고 야 누가 한 명 한 명 접으면서 한쪽에서 이쪽으로 쭉쭉 가는게 나아 그렇지? 나 올라가 봐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접으면서 가면 된다 올라가서 머리를 한번 맞대 보자 올라가서 올라가서 다 올랐어? 자 잠깐만 이거 가려지는데? 자 일단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우리? 그냥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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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으로 몰아서 자 그쪽 접어봐 자 이제 손 써서 접어야 돼 접어서 그 접 대각선 쪽으로 야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아 접고 그치? 어떻게 되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 잘 대가하고 있어 야 어때 어때 이렇게 올라가고 잡아요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 아니 누가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거기서 팔짝 점프를 하면 누가 싹 뺄까? 오 야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까 아니지 나 어떡하라고 아니 아니 그냥 떨어지라는 거지 이거는 자 자리 들어봐 한쪽만 들어봐 하나 둘 셋 진짜 야 얘들아 혹시 공중구향 가능하냐? 한 번 쉬고 한 번 해보자 5초만 가능하냐? 한 번도 안 해봐야 돼 잠깐만 해보자 한 번 이거 뭐 방법이 없나?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야 난 얼마나 접힌지 공중장하면서 지민이가 잽싸게 뒤집고 난 뒤집고 하자 누구 막 업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? 어? 아 그런 거구나 어 업혀서 접고 업혀서 접고 해야 될 것 같아 한 명이 뭐 아니 두 명이면 가능한데 그게 일곱 명이면 한 명이 일곱 명이면 다시 원래대로 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이거 방법이 아 이게 이제 일곱 명이잖아요 무게 중심을 세 명이 한 명씩 태우고 한 명이 바꿔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씩에서 점프 도전이 어때요? 야 한 번씩 하면 되지 않아? 잠시만 한 번씩 대보면은 다 이쪽에 있고 그리고 아 다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를 밟고 한 명씩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거야 점프 점프하고 아 좋은데? 땡겨 여기 일곱 명이 다 올라갈까? 자 형 해봐요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꽉 땡겨져서 안 돼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는 실패 실패 뭔가 시도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 아 이런 건 다 같이 해줘야 돼 하나 둘 셋 실패 아 쉬운데? 굉장히 노력했지만 한 명씩 해서 점프 뒤집는 걸로 제도전하면 안 돼요? 세 명이 올라가셔서 뒤집으면 인정입니다 실패 세 명은 쉽지 세 명은 쉽지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가라 지금 에이 세 명이 오케이 세 명은 쉽지 도전 바로 도전 바로 도전 야 이거 실패하면 그냥 일단 둘이 저쪽으로 갈게요 아까 태훈이 형 얘기한 방식대로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간 다음에 뒤집으면 되잖아 그래 아니 거기 한 명 저쪽에서 좀 펴줘야 돼 그러니까 펴줘야 돼 펴줘야 돼 호석이 형만 점프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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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야 아니 이걸 어떻게 7명이서 해 근데 야 뭔가 좀 좀 그런데? 되게 패배자 같아 지금 확인했는데 좀 그래 야 이거 이겼는데 진 거 같은 이기는 거지 확인했는데 좀 그렇다 자 핀트 뭐예요? 이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합니다? 민감합니다 악셀레이터 같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건가? 아니면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는 그런 건가? 다음 게임은 내 그림을 맞춰봐입니다 내 그림을 맞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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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고 그린다고?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란 거 아니야? 본인이 그려서 우리한테 보기 좀 우리한테 맞춰봐 설마 GV80 이런 거 아니지? 갈까요? 뭔가 크게 원을 하나 그린 것 같은데? 다 됐어요? 어 된 거 같아요 뭐야? 와 근데 이렇게 잘 그렸다 이렇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잠시만 나 한 번만 나 알 거 같아 나 알 거 같아 일단 한 번씩 보세요 나 알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동물인 거 같아 동물인 거 같고 이게 보니까 뭔지 알지 이빨이고 눈이나 콧구녕이 아니에요 이게 눈썹이고 눈이고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갔어요 이빨이야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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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똑같이 했어야겠다 그리고 갈기고 갈기지 솔직히 이건 모르겠어요 뭐 사자가 이어폰 끼고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동물들도 좋은 음악 들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꿈꾸가 해보고 있어 끝에 달린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 나는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? 아 이거 진짜 나름 잘 그렸어 네 자 정답 정리해 주시죠 난 멤버들 믿습니다 하나 둘 셋 사자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느낌 있잖아 느낌 있잖아 이거 코? 코야?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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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이고요 우리가 해석한 게 맞다니까 사실 이 동그란 게 몸통입니다 몸통이고 몸통이고 이어폰이 아니었어? 이게 갈기예요 아 그게 갈기라고? 네 그리고 사자 머리털 머리털이 갈기 머리털이 갈기 머리털이 갈기 꼬리 꼬리털 갈기래 나는 코인 줄 알았어 자 수호야 나갈게요 잘 그렸는데 눈 아 이걸 아 이거 왜왜왜 이걸 어떻게 해 형 형 저 추측하는 거 봤잖아요 제가 알겠다 알겠다 진짜 진짜 아 나 보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추측하는 거 봤잖아요 맞춰줄게요 다 해 맞추면 좋은 거 아니에요 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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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간다 자 간다 나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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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립니다 뭐야 끝났어 벌써? 너무 갔다는데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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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네 봐봐 뭐야 뭐야 이게 아니 나 너무 어려웠어 솔직히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 이거 아니에요? 이거 게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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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정답을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알까? 한 번 더 한 번 더 보여줘 지금 뭘까? 아이스크림 아니야? 미안하다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정답을 보면 알까? 밥 대충 하시는 거 있어요?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거 같거든요 정답을 외칩시다 네 정답 화살?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화봉송 없습니다 정답 근데 저건 정말 축축했잖아요 아니 근데 저걸 보는 순간 어떻게 그래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난 사실 특징을 잘 몰라 아 저걸 날다람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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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표현한 거야 나팔폴레 자 심야 타그리만 말해줘 네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는 할 수 있어 큰일이 아니야 큰일이 아니야 됐어? 현대미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됐어요 하나 둘 셋 큰일이 있다 뭐야 이게 콧불소 아니야? 아니야 코끼리다 가자 정답 코끼리 콧불소 아니야? 아니야 코끼리 콧불소 아닌 코끼리인 것 같은데 코를 그리려고 했어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뿔이 이렇게 나있으니까 난 콧불소 같은데? 보통 코끼리는 코를 아래로 내리지 않아? 그렇지 아래로 내리겠지 아니야 근데 콧불소였으면 아마 얼굴을 그린다 뿔을 따로 그렸을 거야 아 그치 근데 이게 이게 하나로 가니까 코랑 따로 같겠지 뿔을 그리려면 걔 머리에다가 뿔을 그리겠지 왜냐하면 봐봐요 콧불소면 보통 몸통을 그리고 콧불소는 아니야 콧불소는 아니야 뿔을 왜 이렇게 성의 없이 그려 나 조용히 나 조용히 하고 있어 아니 얼굴을 그린다 뿔을 그려야지 뭐하는 거야 아니 코뿔에서 뿔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반찬 거 좀 주세요 솔직히 좀 헷갈리게 했어 형의 논리가 약간 좀 납득이 됐니? 딱 납득이 됐어 근데 안전방향으로 납득을 시켜 어떡해요 처음에 코끼리소가 세 명이 나왔어 근데 형이 다 코끼리로 설득시켰어 이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왜 왜 형 성의있게 잘 그려봐요 아니 일반적으로 쉬운 쉬운 동료 추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자 너희라면 맞출 수 있어 자 오케이 나무 보이고 나무늘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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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알라 같은데? 나무늘보야 너희라면 맞출 수 있어 나무늘보야 코알라인데 나무늘보인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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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대나무 뜯어먹는 코알라 아니야? 탄다일 수 있잖아 나 이야기 안할게 저는 원숭이 아니면 나무늘보야 나무늘보야 너희라면 맞출 수 있어 얘들아 얘들아 내 눈을 봐 나무늘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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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재현 믿고 가자 잠시만 판다다 판다다 야 날 믿어 판다야 남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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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남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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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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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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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1,2,3 나무늘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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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까 진영 눈 못 봤어 내가 옆에서 판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준아 어둠 하하하하 야 누구랑 일어서 오늘 세일이 너무 좋은데? 너무 웃긴데 오늘? 여러분 앞으로 세 문제 다 맞춰야 돼요 오케이 갑니다 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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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 편하게 먹자 꽃인 것 같은데 꽃? 꽃이 왜 나와 갑자기 bt11 이런 거 아니야? 눈알이 많아 보듯이 빨리 움직이네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오케이 오케이 보죠 야 하나 둘 셋 코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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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알라냐 코알라냐 아 코알라죠 코알라죠 아니 근데 저 옆에 왜 대나무냐고 코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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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나무 대나무 코알라가 대나무 외사로? 근데 이미 코 자체가 대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 이번에 다 그 동물로 나왔어요 코알라가 나올 리가 없어 코알라예요 코알라 무조건이야 나무 나무준? 하하하하하 아 안돼 하나 둘 셋 코알라 오케이 좋아 좋다 유흥은 뭐하냐 제일 잘 그렸어 오케이 형 나 진짜 소질 있다 오 너 진짜 소질 있다 야 내 나무늘문은 내 나무늘문 형 형도 진짜 대박이었어 나 조용히 하고 있잖아 자 갑니까? 가자 아 고 아 태형이 예술관광을 거침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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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형이 예술혼이 불타지 작가는 절대 망설이지 않아 거친 그림 속에도 하하하 네 거친 그림과 동통점이 다 동물이었지? 동물이죠 거친 그림과 불안한 손끝과 됐다 다 됐습니다 야 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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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서 왔어? 뭐야? 자 보여줘봐 일단 자 김태형 망한 거 같아 이거야말로 코끼리 아니야? 야 쥐야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 쥐다 쥐 어어어어어어 야 쥐야 왜냐면 얼굴이 여기다 긁고 뷰를 여기다 긁고 그렇지 그렇지 쥐 맞지 쥐다 아니야 아니야 강아지야 강아지 고양이 아니야? 강아지 치고 귀가 너무 붙여요 원숭이 아니야? 아니야 이거 그대로 이거를 합성시켜보면 돼 여러분 원숭이 아니야? 아니 원숭이 귀 아니야? 잠깐만 아니야 원숭이 이렇게 아니 입이 강아지잖아 입이 아니 봐봐 쥐었으면 쥐었으면 이렇게 여길 그리겠지 쥐팔 긁고 아니야 쥐장아? 쥐팔이 아니야 이거? 이거 원숭이 아니야? 그래 강아지지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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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의견을 표현하지 않겠지만 내 개인적인 느낌은 강아지 쥐다 봐봐 귀가 아니 강아지 귀를 이렇게 안 그리지 아니야 강아지가 아니야 아니 코끼리인가? 원숭이 맞다니까? 강아지는 아니야 원숭이 맞다고 원숭이라고? 이거 어떻게 원숭이 야 원숭이라고? 원숭이야 귀가 크니까 원숭이야 원숭이라고? 텔레파시가 왔어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숭이로 가자 원숭이야 텔레파시야 원숭이야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숭이다 어? 그래? 자 다 하자 갑자 원숭이야 텔레파시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원숭이 와 역시 역시 좋아 텔레파시 야 맨발 텔레파시야 좋아서 이거 텔레파시야 야 원숭이야 자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야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4개 맞추고 2개 틀렸으니까 이제 틀렸냐 맞추냐를 정국아 어때 괜찮아? 아 이거 그냥 맞출 거야 오 진짜? 아 역시 정국이야 내가 봤을 때 그림을 못 알아봐도 텔레파시로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아 그럼 우리로 온 거 같이 살았으면 뭐 그런 거 있겠지 아 근데 마지막에 정국이라서 뭔가 다행인 거 같다 왜? 나 마음이 편해 남준형이 진짜 잘했어 슈가 슈가 글라이더 같은 거 하나 나와봐 슈가 글라이더가 끄진기 너무 어려웠어 아 이거 거리 가려면 안 간다 아 잘 그렸다 가위? 가위잖아 아 나비야? 설마? 아니 잠깐만 나방? 아니 잠깐만 갑자기 가위가 나올 리가 없잖아 동물이었잖아요 그럼 가위를 변장한 거위일 수도 있어요 아 잠깐만 나비다 나비야 나비 자 나비 가자 아냐 아냐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아냐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가위야 가위야 가위로 하자 가위 나비야 갑자기 나비 아니야 갑자기 기출변형됐을 수도 있잖아 가위야 가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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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야 아냐 나 조용히 있을게 나비야 나비 가위가? 나비 나비 가위야? 호비야 가위일까? 나 조용히 있을게 가위 가위 이거 가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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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가위 아 이거는 왜 왜 내 꼬아서 막 왜 갑자기 가위냐고 사동물 나오다가 갑자기 기출변형 쩌네 기출변형 쩌네 진짜 야 텔레파시로 살았다 와 이거 진짜 야 이건 텔레파시다 이건 진영인데 이건 진영인데 이건 진영인데 이건 뭔데 아니 이거 이게 가능하다고 사람이? 이게 매트에서 아 진영 할 수 있어 형이야 야 근데 이거 일곱명 다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? 이게 안 된다고? 내가 봤을 때 형의 그 허리 유연함으로는 가능해 진영 가능해 이거 가능하다고 절대 안 되는데 아니 진영 할 수 있어 이렇게 넣고 넣고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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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나도 놀랐어 야 이거 뭐야 야 나도 놀랐어 야 나도 놀랐어 우리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구나 오 야 나도 놀랐어 야 인간이라 신기해 오 대박이다 오 야 종국이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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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차다 보니 연필이 있어 연필로 치라는 좋은 하루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한생각이 드는데 이거 혹시 그냥 이 모토스튜디오 전체 아니에요?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것은 몸값이 억단이라고 하는게 어쨌든 되게 한정식해 두는거긴 하지 그리고 자 이 두 힌트 아래부터 둘러보세요 아래층은 계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거 아닐까요? 일단 뭐 해봅시다 일단 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뭐 이거 뭐 좀 둘러봐야 알 것 같은데 좀 둘러볼까요? 자 시작하면 되나요? 자 여러분 1라운드 시작 오케이 1라운드가 있어? 일단 내려오래 거기에 아니야 아니야 따로따라 다녀도 돼 아래층으로 갈수록 갑시다 잠깐만 야 어디 갈래? 난 저기 뒤부터 보게 어 야 보물상자 찾았다 왜? 보물상자 찾았어 뭐네요 여기 진짜 보물상자 있어 진짜로 어딜 어디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누가 봐도 보물상자야 봐봐 보물상자야 야 여기 있어 야 보물상자 찾았어 잠깐만 이거 열 수 없어? 근데 저것도 뭐 여는게 있어요 키를 찾아야 우리 딸 내려갔다 우리 내려갔다 올테니까 각자 흩어져서 한번 보자 두 명씩 짝지해서 가보자 아 이거 키가 있어야지 열 수 있는 거구나 키가 있어야 된다고? 보물상자는 찾았어 저거를 열려면 키가 필요한 거잖아 아래를 보라고 하긴 했어 밑에 밑에 들어가봐 형이랑 나랑 보고 얼마나 차연하나 아니 들어가 봐 아래를 보라고? 아래? 아래를 봐? 계단으로 갑시다 형님 아니 그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야 밑으로 내려가면 계단 없냐? 그거 올라가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저기 저긴가봐요 저기에 와 너무 어려운데요?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? 티야? 아 이런 거 보통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데에 있다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세워 이런 단순한 곳에 있을 리가 없죠 그쵸? 저거 열어봤어 저거? 네 다 열어봤어요 여긴 또 어딨어? 없어요 찐 찐 세워 찐 보여? 세워 응? 네 얼굴밖에 안 보여요 찐 세워 진짜 모르겠어 차 안에는 없는 거예요? 차에는? 왜 열리는 차 안에도 있는 거지? 와 뭐야? 이거 에어백 근데 이거 왜 다 붙여놓은 거야? 뭐야 이거 영어 왜 다 써져있지? 영어 다 뭐 붙여놨는데? 아 이거 에어백인데 이거? 에어백인데 에어백이네 붙어있는 이유가 뭘까 왜왜왜 민감하고 우리랑 함께 있고 이것은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 아 이거 말한 것 같다 에어백 이것은 몸값은 억 단위가 이걸로 인해서 살려주는 거니깐 그래서 억단이라고? 와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차 밑에 사는 물고기가 뭐죠? 차 밑에 뭐였죠? 차 밑에 뭐였죠? 차 밑에 사는 물고기는 자동차 밑에 사는 물고기는 뭐야? 차 밑에 뭐냐? 카미터 진 정답 타이어 야 어? 타이어? 스타르 정답 특산르 찌르르 치 cer 차 밑에 차 밑에 사는 물고기는 뭐였죠? 차 밑에 사는 물고기가 뭐였죠? 야 세요 뭐야 샀어? 오 우와 대박 형 차 밑에 사는 물고기가 뭐였죠? 아이예요 타이어 위에 있었어요 오 타이어 위에 오 야 자 샀어 소문상자 하나 더 있어 어? 이거 이럴 수 없는거에요?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지 않을까? 비밀번호가 뭐야 힌트가? 이거 왜 붙여놓은거지? 아니 이걸 왜 붙여놨을까?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왜 붙여놨을까? 왜? 사람인가? 어? 뭐야? 와우! 와우! 지민팡! 정기 획득! 진짜? 내가 혹시 꼭 있나 봐야겠다 어? 이거 또 뭐있다 여기 다 있는데? 어? 진짜? 이거 두문초끼잖아? 진짜? 야 하나 더 찾았어! 열어 열어 눌러! 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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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ause of you 근데 이걸 열어봤자 이걸 뭐냐고 일단 뭐하잖아 두꺼야? 아니야 아니야 혹시 뭔 차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 그래? 오케이 결국 차 키를 찾아야 되는거네 그리고 그 비번으로 풀어서 그 안에 상자 열어야 돼 거기까진데 이거 거의 방탈출이야 그래 그니까 아 우리 키 찾았어요? 키 찾았어! 두개! 야 나도 두개 찾았어 빨리 열어봐 뭐 뭐 나왔어요? 상자 나왔어 상자 누가 봐도 보물상자 같이 생긴 상자 나왔어 차키 차키를 찾아야 돼 근데 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거든? 비밀번호를 밑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네 자 여깄다 이거 아니야? 이거잖아 이거 맞아 맞아 여기 있다 봄상자 있어 지하에서 저 차에만 있는게 아니구나 봄상자 몇개에요 지금? 지금 봄상자만 4개야 아니 잠깐만 자 bt613 아니야 방금? bt61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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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있었는데 어? 어떻게 열었어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야 뭐 어떻게 열었어? 그냥 bt613 돼있길래 그냥 열었는데? 잠깐 잠겨있어서 우리가 안 연구한 걸 수도 있잖아 알고 보니까 다 세팅이 돼있는 거 아니야? 거기 보물상자 봐봐 뭐라 돼있어 거기? 아미 아니에요 아미? 어 아미 맞어 아미로 돼있었어 너 아까 했던 대로 해봐 어 됐다 되네 근데 이것도 이것도 왠지 꽝일 것 같긴 해 이거 이미 돼있네 그러면 이거 또 꽝일지 그렇지 야 얘는 뭐냐? 땡겨요 그냥 어 됐다 세븐지 제트였어 세븐지 세븐지 여기 꽝일 것 같긴 한데? 꽝 열었어? 어? 야 이거 되게 쉬워 야 뭐 아미 bts4 이런 거래 아 그래? 숫자 하나랑 영원에게 원래 뭐였어 전구아 원래 뭐였어 맨 처음에 그거 모르는 거 같아 몰라? 그냥 다 뒤집은 거 같아 이거 보통 처음에 돼있는 거 맨 처음에 있는 거 그냥 그거 열면 되는데 안 열리던데? 아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엎어버리면 뭐 처음에 돌리면 넥스 한 다음에 숫자를 돌리면 되잖아 처음에 돌리면 되잖아 n은 없고요 처음에 되는 게 n은 없어 저 엑시언트에도 카메라 붙어있어 아 그래요? 어 어디요? 안에요? 저 틀어가지고 안에 어 안에? 응 안에 붙어있어요? 응 안에 붙어있어요? 여는 키가 있겠네 위에 한번 올라갔다 올까? 자 n으로 왔다 n으로 아니 뭐 아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숨겨져 있어가지고 왜? 이거 키 있네 키 있다고? 어 키 있다고? 있네 뭐야 뭐야 코나 여기 옆에 있는 거야 또 있어? 네 저 가서 일단 열고 있을게요 저 안쪽에 또 키 있을 수도 있어 어 우리가 보고 갈게 오케이 키 찾기 너무 쉬운 거 아니다? 아 아 근데 눈썰미가 너무 안 좋은 건가? 뭐야 여기도 있네 야 남준아 잡았다 무슨 키에요? BV80 화이트 오케이 형 거기서 삐용삐용 해주세요 문 열어놓을게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아 바로 열리네 이것도 일단 꽝이겠죠? 진짜 보물은 하나입니다 아직 진짜 보물성자가 들어있는 차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짜 보물성자가 들어있는 차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야 찾았어? 어디 있는데? 뭐가 거기서 뭐가 더 나와?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2라운드부터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아 미치겠네 이때부턴 또 힘이 올라가지 승리 맞다 모르겠다 야 와 나 진짜 이번 게임 너무 어려워 나도 뭐 울니? 제이케이 제이케이 찾았어? 제이케이 제이케이 못찾았다 힘이네 와이 칠빈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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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빈씨